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여자란 말이야 나랑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런 일 왜 만나나요 아직 나는 안 되나요 많이 부족한가요 한 번만 날 믿어봐요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정말 자꾸 난 웃기만 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나요 딱 한 번만 내 진심 들어요 오빠 앞에서 여자란 말이야 나랑 밥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 언니는 왜 만나나요 아직 나는 안 되나요 많이 부족한가요 한 번만 날 믿어봐요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하루에 만나면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우리 나도 나 이렇게 참아 그댈 사랑하면 안 되나요 그댈 사랑하면 안 돼 이유라도 있나요 잊었다면서 혼자라면서 그 언니는 왜 만나나요 오빠가 정말 정말 없던 사람 정말 내 맘에 몰라 나를 믿어봐요 나도 나도 다 알 수 있네 아직 안은 안 되나요 많이 부족한가요 한 번만 날 믿어봐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